여긴 손님 왔는데 어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나? 나 뒷문으로 들어온 손님 처음 봐버렸네? 일단 어서 오시오. 아, 예, 예, 앉으시오. 가입 해지하러 왔습니다. 해지? 해지를 해놓는다고? 여기. 아따. 이 양반 또 어디서 오셨을까? 손님이라니까 빨리 해지나 합시다. 여기서는 해지 안 되는데. 될 텐데. 하하하하하하. 아니, 말기를 못 알아먹는구만. 끄져라잉. 몸 상할 때. 서비스가 좋네. 내가 할 말도 대신해주고. 아, 나 이런 늦어고 없는 새끼가. 무 숨소리 이쁘기 아... 아... 고장... 해지 완료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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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